여러분 안녕하세요 렛잇비에센셜 헤나 해리슨 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한국 시장에 꼭 들어갔으면 하는 두번째 오일인 바로 실렌트로 오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까 합니다. 실렌트로 오일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오일이고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두번씩 꼭 복용을 하는 오일 중 하나입니다. 옴베리페라 라는 식물군에서 나오는데 입에서 수증기를 중요한게 실렌트로고 같은 식물에서 씨앗에서 나온게 바로 코리안더 입니다. 그래서 코리안더와 실렌트로는 같은 식물에서 나오는 에센셜 오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성도 좀 비슷한게 많은데 이 두가지 오일 다 아직 한국에는 들어가 있지가 않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제가 실렌트로 오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할건데요. 실렌트로의 주요 그 화학성분에는 알데히드가 40에서 50% 가장 큰 그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데시날 그 다음에 데시놀 그리고 리날룰이 주요 그 화학구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아실거에요. 음식 할 때 특히 그런 에이시안 음식 할 때 향료를 많이 쓰시는데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잖아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고 아닌 사람들은 정말 아니고 저도 별로 좋아하는 그런 향은 아니에요. 저도 뭐 이렇게 베트남 쌀국수나 이런거는 저는 태어나서 거의 먹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별로 그런 향이 강한 음식을 저는 안 좋아하거든요. 알데하이드라는 화학구조가 실렌트로의 주요 화학구조인데 이 화학구조를 가진 오일의 특성이 아로마로 맡았을 때 진정효과를 주는데 탁월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처음에 실렌트로 향을 맡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향이 되게 강해요. 강한데 그게 오히려 더 진정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집안에서 청소할 때 실렌트로를 틀어도 공기정화도 되면서 그런 진정효과를 줄 수 있으니까 그 점을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러분들께 실렌트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예에 대해서 다섯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첫번째가 여러분 제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용도 중에 하나인 바로 헤비메탈 디텍스 중금속 배출을 위해서 매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 저녁으로 베지 캡슐에다가 세뇌방울의 실렌트로와 레몬 오일을 같이 복용을 하고 있고요. 저녁에도 자기 전에 그렇게 하고 있고 물을 낮 동안에 많이 마셔야 됩니다. 그런 중금속 배출에 탁월한 효과를 가진 오일이 바로 이 실렌트로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요 여러분 예상외로 실렌트로 오일은 건강한 소화기 시스템 지원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오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스가 자주 차거나 이렇게 속이 안 좋거나 소화가 잘 안될 때 그럴 때 또한 이 실렌트로 오일을 같이 코코넛 오일이랑 희석하셔서 복부에 도포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베지 캡슐에다가 복용을 하셔도 도움이 되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세번째는요 이런 간 신장 기능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오일입니다. 그럴 경우에도 실렌트로 오일을 베지 캡슐에다가 넣어서 복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물에 타서 같이 복용을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신장이랑 간 부분에 직접적으로 실렌트로 오일을 도포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곰팡이 감염, fungal infection에도 도움이 되는 오일인데 복용을 하시거나 해당 부분에 직접적으로 도포를 하셔도 좋고요. 이런 집안에 나는 냄새 또는 이런 몸에서 나는 그런 특유의 그런 냄새들을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오일이 실렌트로 오일입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 겨드랑이나 이런 데서 나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실렌트로 오일을 도포를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복용을 해주셔도 되는데 실렌트로 오일과 페퍼민트 오일을 같이 캡슐에다가 넣어서 복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요리할 때 당연히 사용을 하셔도 되는 그런 허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프레쉬한 그런 과카몰리를 만들거나 그럴 때도 실렌트로 오일을 같이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불안감이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도 실렌트로 오일을 디퓨징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큰 도움이 되니까 그걸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실렌트로 오일은 그런 성격 있잖아요. 여러분 왜 모든 걸 다 내가 통제해야 하는 그런 성격 저도 조금 그런 편인데 지금은 좀 많이 내려놨지만 모든 걸 다 내가 통제해야 되고 그런 성격이신 분들 조금 내려놓고 레코 하는 그런 게 조금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실렌트로 오일을 사용을 하시면 감정적인 부분에서 그런 통제를 놓는 거에 큰 도움이 되는 오일 중에 하나가 실렌트로 오일이니까 꼭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렌트로는 항산화, 항진균, 항박테리아, 그리고 디턱스의 특성을 가진 오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렌트로 오일을 사용을 하실 때 멜라루카 또는 바질, 레몬 오일을 같이 사용을 하시면 블렌딩이 잘 되고요. 그래서 제가 실렌트로 오일과 레몬 오일을 같이 복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실렌트로 오일은 클렌징 특성이 강한 오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도테라에서 판매되는 젠더크린 블렌드에도 이 실렌트로 오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텐션 블렌드라고 하죠. 패스트텐스에도 이 실렌트로 오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렌징 블렌드인 퓨리파이 블렌드에도 실렌트로 오일이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나처럼 아래에다 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직 제 채널 구독 안 하시는 분들 구독 버튼 잊지 말아주시고 좋아요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은 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면 좋겠고요. 저는 그러면 또 다른 비디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guys. Bye.